만난 coloured graduates 전입체전 덕분에 뭣 시간이 안돼? 오전에 일찍 가자. 한 점심시간 뒤에. 지찬이가 해줄 거야. 뭔 소리지? 어차피 둘이 같이 방 쓰면 옆에서 지찬이. 형 걸로 해야 돼. 형 네이버 아이디가 없어. 형 네이버 아이디가 없어. 그걸 해. 그래서 형 마이크가. 이거 보세요. 이거 여기 많이 안 나오잖아. 팬분들이 너희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이 있어. 선배 누구예요? 재윤이 형. 지찬이 형, 지찬. 재윤이 형? 선배는 어떻게 해? 제가 50달 가서. 이럴게요. 써주고 있어. 써주고 있는 거예요? 귀찮아요. 잠을 안 지어요. 자기 잠 안 오면. 놀아줘야지. 이렇게 하는 말이야. 그렇게 하긋하게 하는 일. 이렇게 ہوت은 실패에 있는 일입니다. 이렇게 하는 아이의 슈퍼가 안 된다. 2분위에 있는 척축을 선언하는 날이 되는지 말이야. 모여진 자기의 슈퍼가 안 된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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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심하다. 말은 잘 들리는 게 괜찮아요. 말은 잘 들리는 게 괜찮아요. 말은 잘 들리는 게 괜찮아요. 여행 가고 싶어요. 저기 사람 별로 없는 섬에 들어가서 그게 애인이에요. 비 오는 날 혼자 천하 밑에 여기 앉아서 비 구경하고 진짜 요즘 밥 사주려고 하는데 자꾸 도망가더라. 문제요. 밥 못 참고. 문제요. 문제 지금 형은 가자 할 때 다 따라가는데 형 오랄 때 다 오고 형은 방으로 오랄 때 피자 먹자. 왜 이렇게 늦게라도 가잖아요. 왜 늦게 오는 거야. 형이 형은 뭐 하고 있을 때 뭐 하려고 할 때 그냥 가을 것 같으면 기다려야 돼. 그렇게 가질 않아. 지민이 형은 어디 가요? 징 소리는 사람은 여기 눈앞에 bakın. 구경하는 사람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구경하는 사람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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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